그대의 통증을 만져본다 박영봉 마주친다 새벽잠에서 깨어나면 겹과 눈이 마주친다 겹지 엠보싱 무늬는 그대 닮은 모습이다 신발끈을 맨다 곁에 손바닥을 펼쳐본다 날마다 늘어나는 속금은 어디서 끝이 날까 물든다 환승역 기찰구에서 파룩을 향해 얼굴들을 만난다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어깨와 몸을 부딪히다 틀 안에 갇힌다 어제와 같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남이 없었으므로 헤어짐은 없다 스민다 비오는 날 오후 보도블록을 적시는 빗물을 밟아본다 빗물은 포장된 길에는 스며들지 않는다 제 몸 열어 길을 터줘야 하는 응급차 경보음이 아니라면 우산이 없어도 모든 길은 출구다 느낌이다 손을 대어 만져보면 따뜻하다 그제야 아픔이 손에 만져진다 순한 길보다 거친 길이 많으므로 그대의 봉인된 서랍을 열고 넣어두기로 한다 모든 발걸음은 길이 가진 맥박이라고 적어놓는다 감사합니다